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박경훈 교수입니다. 첫째,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을 통하여 생생한 상담심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봉인된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고 15년 이상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맞춘 상담심리 교육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저희 학교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임상수련 및 현장실습에 들어가는 많은 재반비용들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자구담 없이 상담실제를 경험해 보며 현장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저희 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시면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 및 주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에서부터 졸업과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과 실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 및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명대학교만의 특화된 생태학적 실습체험을 제공합니다. 표현 예술 치료를 비롯해 동물 매개 치료 등 다양한 매체 기술적 방법들을 체험하고 실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상담심리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